삶을 통째로 빛내는 아름다운 마무리 관촌 수필이라는 좋은 작품을 한국 문학사에 남긴 소설가 이문구 선생을 많이들 기억할 것이다. 이문구 작가는 2003년 2월에 위암 말기 통보를 받고는 곧바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빚지고 안 갚은 것이 있나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3년 전 계약하고 인쇄까지 미리 받았던 동시집 원고를 서둘러 완성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신신당부한다. 내가 혼수상태가 되거든 이틀을 넘기지 마라. 소생하지 않으면 엄마, 동생 손잡고 산소호흡기를 떼라. 절대 연장하지 마라. 화장 후에는 보령관총에 뿌려라. 문학상 같은 것은 만들지 말고 제사 대신 가족끼리 식사나 해라. 나는 이 세상 여원 없이 살다 간다. 사람에 따라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문구 작가는 죽은 사람에게 저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한다. 그래서 제사 대신 가족끼리 식사나 하면서 자신을 추억하라고 한 것이다. 이 글을 읽고 등골이 서늘했다. 2003년에 자신의 질병을 안 즉시 본인의 마지막 스토리를 직접 세밀하게 짠 것이다. 남한테 짐이 된 것이 없나 살펴서 동시집을 완성하고 남한테 부탁받았는데 혹시 미루느라 못한 일이 없는지를 살펴 모두 끝내고 그렇게 삶을 정리하고 심지어 자신의 마지막까지 세밀하게 준비한 것이다. 뽀글뽀글한 파마머리가 대세이던 1970년대에 단발머리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미용계의 데모로 활약했던 그레이스리의 장례식 이야기가 꽤나 뭉클하다. 50대 때부터 특별한 장례식을 꿈꿨다고 하는데 그레이스리는 우선 장례식장을 가득 메우는 국화가 너무 싫었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 장례식장에는 절대 국화를 놓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곡이라는 것을 했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눈물이 안 나와도 곡을 해주는 분들이 있었다. 그레이스리는 그 곡소리 또한 너무 싫어했다. 나는 후회 없이 살려가는데 웬 곡소리냐는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대신 장례식장에 탱고를 털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어떤 곡인지 곡명까지도 지정해서 말이다. 그레이스리의 유언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장례식에는 실제로 탱고 음악이 깔리고 국화 대신 붉은 장미와 와인이 준비되었다고 한다. 망측하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레이스리를 좋아했고 사랑했던 추모객들은 장례식장에 모여 망자에게 장미꽃을 한 다발 놓아주고 탱고 음악을 들으며 와인 한 모금과 함께 그레이스리는 정말 멋진 여성이었어. 사랑스러운 여성이었지라며 그녀를 추모했다고 한다. 그렇게 서로가 살아생전 그녀의 발랄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장례식을 치렀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마지막에 대해 새로운 영감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맛있어 보이는 누군가의 마지막을 따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의 삶이 있고 100가지의 죽음이 있는 것이다. 나만의 고유성은 죽음에서도 발휘되어야 하지 않을까? 죽음과 친숙한 삶이야말로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이 죽음으로 삶을 묻는 이유다. 죽음과 친숙한 삶을 묻는 이유다.